출력 처리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론 폴더의 3조의 매출력에 세 번째 섹션에서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고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 폼에서요.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폼에서 인쇄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요. CMD 인쇄를 클릭하면 고객별 대여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왼쪽 개체의 폼만 표시가 되는데요. 모든 액세스 개체로 한번 바꿔보시면 현재 액세스 파일에는 고객별 대여 현황과 대여 목록 두 개 보고서가 있네요. 첫 번째 우리 CMD 인쇄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고요.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클릭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시트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CMD 인쇄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했을 때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조건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건은 고객관리 폼에 현재 고객아이디, TXT 고객아이디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그럼 TXT 고객아이디를 선택하면요. 이 선택한 고객아이디는 컨트롤 원본이 고객아이디입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물론 현재 폼에 대한 레코드 원본을 또 확인해 보신다면 가로, 세로 교체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고객 테이블에 가셔서 고객 테이블에 가시면 고객아이디 필드가 있는지 확인 작업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확인하셨고요. 이제 인쇄에 오셔서 이벤트에 오셔가지고요. 작성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를 클릭하면 To Command, Open, Report, 보고서를 좀 보여주세요. 어떤 보고서냐면요.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보여주세요. 어떤 형식으로? App View, Preview까지만 하면 그냥 보고서가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현재 작성된 보고서가 다 보이는데, 뒤에다가 조건을 좀 작성하래요. 그러면 필터, 심표 한번 누르시면 필터 네임 나오는데 생략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Where Condition에다가 조건을 입력할 거고요. 문제서 조건은요. 고객아이디가 TXT 고객아이디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객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아이디가 TXT 고객아이디와 동일합니까? 이렇게 조건을 일단은 작성하셨는데, 이게 숫자냐 문자냐에 따라서 형식이 좀 달라지죠? 고객아이디, 아까 고객 테이블 열어봤었는데, 고객아이디, 이게 숫자일까 문자일까? 잠깐 확인해 보시면 디자인 보기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짧은 텍스트, 문자네요. 그럼 문자 형식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오셔서, 아 얘 문자 처리 해줘야겠구나. 작은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작성하시면서 뒤쪽에 앞값, 뒤쪽에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현재 작업하는 폼이라고 현재 폼에 밑점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폼 보기에 가셔가지고요. 현재 전화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인쇄 한번 눌러보시면, 보고서가 현재 고객아이디에 해당한 내용만 이렇게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이동을, 레코드로 한번 이동하신 다음에 인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인쇄 미리 보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비디오 목록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비디오 목록 폼에서요. 출력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CMD 출력을 클릭하면 대여 목록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하실 겁니다. 조건이 좀 있네요. 대여 일자가, 보고서의 대여 일자가요. TXT 시작일과 TXT 종료일 기간 안에 포함된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조회의 시작 날짜와 종료일을 입력한 범위 안에 대여 일자에 해당한 정보만 보고서로 미리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출력 클릭하시고요. 이벤트 탭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점점점 누르셔서 코드 작성기 이용하셔도 돼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보고서를 오픈 리포트 보고서의 이름은요. 대여 목록이라는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그냥 대여 목록에 있는 보고서를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좀 작성하기 위해서 심표 필터 네임 생략하시고 외열 컨디션에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대여 일자가 그거나 같다 txt 시작일보다 그거나 같고 and 대여 일자가 일자가 작거나 같다 종료일보다 txt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작성을 하시는데 txt 시작일과 종료일은 입력받는 데이터 형식이 날짜이기 때문에요. 샵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우선 일단 샵을 쓸게요. 샵을 앞과 뒤에 구분하기 위해서 샵을 쓰시고 그 다음 뒤쪽에 txt 종료일도 샵을 쓰실 거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txt 시작일과 종료일은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로 컨트롤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잖아요. m% 연산자를 넣기 위해서 앞에 샵에서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 뒤쪽에 m% 연산자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어서 조건 샵 앞에서 다음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연산자 뒤에다가 m% 연산자 그 다음 샵 앞에다가 큰 따옴표 열어주시면 돼요. 사이사이 큰 따옴표 처리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출력을 누르면 보고서가 보이는지 확인할까요? 본보기에 가셔서요. 현재 데이터 날짜가 쭉 보시면 2004년 8월 3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다가 조회 날짜에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5월 5일까지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일단 시작일과 종료를 입력하시고 조회까지 한번 하시면 여기에 대여일자가 좀 달라졌겠죠. 대여일자의 데이터가 이렇게 5월 1일부터 5일까지 했더니 1일과 2일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출력 한번 해보시면 보고서가 표시가 되고요. 5월 1일, 5월 2일 내림자순되어 있나봐요. 보고서에 대여일자가 내림자순되어 있어 2일과 1일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작업한 폼은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에 가셔서 찾아보기 가셔서 출제 유형 두 번째 선택하고 열기 클릭합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요. 지역 매출 조회 폼에서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그 다음 인쇄라고 되어 있나요? 인쇄,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하시면 두 커맨드, 오픈 리포트, 앱뷰 프리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하셨던 것과 다르게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매크로를 저장해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조건이 좀 있네요. CNB 지역명, CNB 지역명에서 지역명을 선택하면 본문의 지역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데이터 잠깐 확인하시면 지역명이고요. 지역명에 해당한 전투를 선택한 감각과 동일한 지역명을 갖는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크로부터 만들게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매크로의 이름은 문제에서 우리는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보고서 이름을 선택하시는데요. 문제에서요. 보고서 이름이요. 지역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고서 형식은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조건은 문제에서 약간 확인하니까 지역명이 같습니까? 라고 먼저 지역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현재 작업하는 액세스 파일의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가셔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폼은 지역 매출 조회 폼이고요. 지역 매출 조회 폼에 문제에서 CNB 지역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CNB 지역명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폼에 지역 매출 조회 폼에 CNB 지역명과 지역명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는 현재 작성한 매크로에 대해서 저장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1이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 숫자 1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탁기 그 다음 인쇄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요. 클릭했을 때 매크로 1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일단 확인해 볼까요? 폼복에 가셔서 지역명을 하나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얘는 콤보상자 연결이 아직 문제 파일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 현재 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하고 제가 인쇄 미리 보기를 안 눌렀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디자인 보기 가도록 하겠고요. 레이아웃 보기로 눌렀네요. 디자인에 가셔서 현재 폼보기 가서 그 다음 대구를 선택하고 인쇄 누르면 대구에 해당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가 아까 제가 다른 걸 누른 것 같아요. 다시 서울을 선택하고 인쇄 누르시면 이렇게 서울에 해당한 보고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요. 저장 한번 하시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출력 처리 작업 이벤트 프로 시절 이용하는 방법과 매크로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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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